카카오페이의 주가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. 스톡옵션 먹튀 논란에 이어 실적 부진과 대규모 보호 예수 물량 해제에 따른 압박까지 안고 있어서인데요. 부진한 흐름을 끊고 반전을 보일 수 있을까요? 보도에 이해라 기자입니다. 카카오페이 주가가 올 들어 40% 떨어졌습니다. 오늘도 장중 최저가를 갈아치우는 등 상장 후 최저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속되는 악재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 때문입니다. 류영준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들의 스톡옵션 대량 행사로 공분을 산 데 이어 전일 발표된 부진한 실적도 매도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. 카카오페이의 1분기 매출은 1,233억 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15% 늘었습니다. 하지만 11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4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가게 됐습니다. 여기에 6개월 보호 예수 기간이 만료되며 대규모 매물 출회가 예상되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. 이날부터 매도가 가능해진 물량은 약 7,624만 주, 전체 주식 발행 수의 57.55%에 해당합니다. 최대 주주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6개월을 더 보유하기로 결정했지만, 2대 주주 알리페이의 물량은 오늘부터 전량 매도가 가능해지는 만큼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시장의 관심은 카카오페이의 주가 반등 여부에 쏠립니다. 최근의 주가 흐름과 달리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카카오페이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16만 원의 목표가를 신규 제시했고, 삼성증권도 16만 2천 원으로 평가했습니다. 현 주가 대비 20% 이상의 상승 여력을 예상한 겁니다. 다만 단기적 반등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. 주가 반전을 위해서는 신뢰 회복과 더불어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. 이대일 TV, 이해라입니다. 주가 반전을 위해서는 신뢰 회복과 더불어 시장입니다.